전투협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일단 이번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호응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조회수가 상당히 꽤 잘 나왔고 그만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고민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했던 주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등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오늘이 녹화하고 있는 현재가 2월 28일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뭐가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죠. 민주당에서 위성 비례정당들에게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그 결과 구통진당 세력들이 최소한 5석 정도를 비례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선관위에서는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했지만 아무튼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참여하겠다. 그 정당도 현재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오늘 현재의 지지율을 놓고 보면 최소한 5석 정도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진당 참여자여서 그 이력이나 아니면 그 사상의 내역 등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지역구 나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다른 후보를 찍거나 적어도 그 사람을 찍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역구 선거에는 온 국민이 그런 권리를 갖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해당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만큼은 어떤 후보를 뽑겠다 내지는 이 후보는 당선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최후의 선택을 할 권리가 남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승패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일이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좋은 대로 다 되진 않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역구 선거는 어떤 지역구의 사람들이 어떤 후보가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 권한을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정당에서 윗순위에다가 후보를 올려버리면 국민들에게 그 후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비례대표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개방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비례대표 순위를 정당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순위에 올라갈 사람들만 정해놓고 국민들이 그걸 찍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 줄짜리가 아니라 이런 도화지 같은 투표용지가 나오게 되죠. 그게 좋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비례대표제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못 박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제도는 절대 선하다. 어떤 제도는 절대 악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어떤 제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참여자라는 건 출마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유권자도 그런데 우리 모두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더욱 부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민주공화국이란 말에 약간 좀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번 주의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빌드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카이스트 경호원 이틀막 사건입니다. 이게 약간 시간이 흘렀지만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고 논의해야 될 주제인데 아무튼 이제 일단 사건부터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하기수여식에서 졸업생 신분으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을 하고 있는 신민기 씨가 참여했죠. 신민기 씨는 카기수여식장에서 부자감세 철회하라, R&D 해상 보장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막 뭔가 항의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대통령 경호실에서 재빨리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입을 이렇게 해서 제압을 했죠. 그걸 이제 입틀막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 표현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쨌건 본인도 졸업식에 참여한 졸업식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축사를 하러 왔는데 대통령에 의해서 입이 틀어막히고 끌려나가서 30분 정도 별도의 장소에 격리가 되었다가 풀려났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논란이 불거졌죠. 일단 옹호하기가 힘든 모습이긴 하잖아요. 대통령이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당사자의 뭔가 이렇게 항의를 하려고 해도 항의 시위를 하려고 한다 해도 막 경호원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팔다리만 잡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 입을 진짜 이렇게 확 틀어막았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자. 뭐 이런 쪽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고 또 반대로 이제 야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항의를 대신했죠. 사실 신민기 대변인 본인부터가 그 후에 2월 19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이 이게 대체 왜 범법행위냐. 이게 표현의 자유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냐. 업무방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무튼 MBC를 중심으로 한 친야 반여 성향이 강한 언론들은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11월에 마찬가지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학생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그거를 막 끌고 나가 경호원들이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경비들이? 그럴 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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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을 들어봅시다. 뭐 이러면서 그 학생이 막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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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니까 어 뭐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되게 스무스하게 상황을 넘긴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아니 오바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 윤석열은 왜 그렇게 못하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핀잔, 꾸지즘 같은 걸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을 보고 기본적인 입장은 경호실의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 뭐가 됐건 전후 사정이 뭐가 됐건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을, 완력을 동원해서 입을 틀어막고 아예 말조차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막 100%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만 얘기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자. 뭐 이런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몇몇 언론에서 오바마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사건을 요새는 유튜브라는 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이걸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만 온갖 연설 그리고 오바마의 온갖 연설에 끼어든 방해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현장 연설 장면 같은 거를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찾아봤죠. 왜? 여러분이 굳이 안 찾아봐도 되시도록 제가 대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그 오바마가 진짜로 어떻게 했냐 이런 것까지 100%를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어떤 거대한 정치 사상적인 흐름이에요. 아무튼 오바마가 2013년에 11월에 겪었던 일이 뭐냐 요거를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그때 연설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 당시 미국에서 가장 지금도 사실 첨예한 이슈인 이민법 문제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불법 체류자 내지는 서류미비 체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막 갈등이 심해져 있었어요. 오바마가 그걸 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한국계 대학생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재학 중인 홍주영이라는 분이 24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이 이 잘못된 법 때문에 19개월째 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님 하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구호도 외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언 기회를 주니까 홍주영 씨가 대통령님은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장 실행해서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어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뭐라고 답했냐. actually no 이랬어요. 사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에겐 그런 권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다. 왜냐.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고 법을 바꾸려면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니까 나는 여기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되짚어 봅시다. 일단 연설을 방해했지만 오바마도 그 학생도 서로 알고 있어요. 뭐를? 우리는 같은 편이다. 다만 이 학생은 가족과 떨어지게 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훨씬 절박한 처지에 있고 그래서 오바마가 당장 어떤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오바마 역시 그 학생을 그냥 오냐오냐 봐준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대통령으로서 여기 와있으니까 네가 나의 설명을 듣고 납득해야 된다. 나는 부드럽지만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오바마가 생기고도 되게 멀끔하고 착하게 생겼고 그렇지만 연설할 때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절대 그렇게 대통령이 만만해 보이도록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 청년의 처지가 절박했고 자신과 우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의 발언을 이용해서 본인의 연설을 더욱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가 맨날 그런 사람이냐 맨날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바마도 퇴임을 했고 2022년 11월 2일에 애리조나 중에서 상원의원 및 주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오바마가 창조연설 무대에 섰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워낙에 연설을 잘하고 연설할 때 이렇게 방해꾼들이 등장하면 그걸 또 잘 받아쳐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연설은 유독 좀 그렇게 막 소리질러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막 꽥꽥꽥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 거기 젊은이 이러면서 잠깐 잠깐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딱 제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예의바르게 들어라 먼저 그리고 네가 네 발언권을 얻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선거운동에 와 있지 않냐 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다면 너 스스로 판을 깔아라 영어로는 Set up your own reality 이 문장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되게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거든요. 오바마가 원래는 굉장히 연설에 끼어드는 사람들 잘 받아주는 편인데 여기서는 Set up your own rally 이거 뭡니까? 이 랠리에서 나가라는 소리죠. 쫓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날까요? 당연하죠. 2013년에 끼어들었던 사람은 절박하지만 아무튼 오바마하고 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민법을 개정해서 이제 민주당의 전반적 정책 방향과 맞도록 이민자들이 조금 더 잘 올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목적의식이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오바마가 오냐 오냐 좀 받아주면서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런 권한이 있고 동시에 삼권분립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는 대화가 통한 상대가 아니었죠. 그냥 난 뭔가 기분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항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니가 왜 갔냐 이 사람들은 내 연설을 들어온 거지 널 들어온 거 아니니까 니가 나가서 직접 선거운동을 차리든가 말든가 쫓아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쫓겨난 사람이 진짜 쫓겨난 게 맞는 거 아닌가 요거부터 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영어로 뉴스를 많이 뒤져봤더니 쫓겨난 거 맞습니다. 영어로는 에스코티드 됐다고 표현되는데 에스코티드 됐다는 말이 뭔 뜻이냐 에스코트 하면 우리가 되게 막 데이트할 때 이제 뭐 아가씨를 에스코트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에스코트랑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개념은 어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건 아니고 행사장 바깥으로 모셔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도 영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레스트 된 게 아니라 에스코티드 돼서 별도의 공간으로 모셔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바마의 연설방해자 사건이라는 얘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의 연설과 행사를 방해할 때 대통령 내지는 전직 대통령의 반응이 사뭇 달라진다. 왜냐? 연설에 끼어드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연설에 끼어드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후속 대처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저는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할 텐데 대통령 경호처가 어떤 행사장에서 행사를 경호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쫙 스캔해가지고 총이나 칼이나 아무튼 위험한 건 하나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이게 얼굴을 입틀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입을 틀어막으면서 목을 뒤로 제끼는 건 굉장히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경추의 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상이 있을 수 있고 상징적으로도 입을 틀어막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전에도 진보당 의원을 한 명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요구하고 있는 바에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하고 있을 때 나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라는 생각만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끊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R&D 해산 축소 반대까지는 카이스트 졸업생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 치겠는데 부자감세 반대 이런 정의당의 이슈를 가지고 막 들이대는 행동을 같은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 문제일까요? 제가 아까 처음 이걸 시작할 때 지난화 복귀를 한 번 끝내고 새로운 얘기를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왜 그 촛불 시위 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진보 쪽에서건 보수 쪽에서건 민주공화국 개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보 쪽은 민주적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고 뭐 그냥 다 끌어내리는 그런 나라가 민주공화국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그냥 진저리를 내요. 민주공화국 뭐 이런 말만 들으면 막 아 뭐 촛발들 용어인데 그래도 너무 공식적인 용어니까 반대할 수는 없고 막 이 정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는 민주주의 원리와 공화정의 원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을 전제하고 있는 뭐 그런 게 민주주의고 공화주의가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공화주의가 뭘까요? 공화주의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출신성분이 됐건 계층이 됐건 계급이 됐건 성별이 됐건 인종이 됐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공통의 권위나 가치를 존중하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 개중인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윤석열을 찍지 않았다. 내가 문재인을 찍지 않았다. 라고 해서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혹은 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공화주의입니다. 왜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루는 헌법부터 해서 온갖 법체계에 다 안목적으로건 명시적으로건 동의를 하고 있고 문재인도 윤석열도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 전에 박근혜도 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헌법과 그 외의 법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정당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적인 권위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방점을 찍는 게 공화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뭐냐? 나에게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적인 가치에서 출발한 얘기라면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어도 대통령으로서 존중해야 된다. 라는 게 공화주의라는 말이죠. 이랬을 때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 내가 반대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 졸업식에 와서 축사를 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침 나는 어떤 정당 당원이고 우리 정당에는 어떤 의제가 있고 이것도 홍보하고 싶고 라는 생각으로 항의 시위를 하는 게 물론 카이스트 졸업생으로서 자신과 주변인들의 처지가 절박하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공화주의적 가치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 아닌가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필요성이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끝없이 공적 권위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 중에 큰 부분은 정치권 스스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비민주적인 방식 자유주의적인 원리에 극도로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미 검문검색까지 끝나가지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대통령을 위협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입을 틀어막는 그런 식의 경우 행태를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원리와 가치를 지킬 때 시민들은 국민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찍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공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훗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는 나에게 긍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가 마찬가지로 공적인 가치 마찬가지로 공화주의적인 가치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을 때 우리가 훨씬 튼튼한 나라에 살 수 있다. 이런 생각과 고민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은 우리가 이게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가 아니라 한 10년,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향방을 보여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2월 말이니까 선거가 한 달 반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 마찬가지 원리를 공화주의적인 원리를 적용을 해서 우리의 선거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까 이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도록 좀 예정이 돼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 또한 어느 정도는 납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화주의적인 가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이상한 급조된 결함투성이의 선거 제도를 갖지 말고 완벽하진 않아도 납득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갖자. 그래서 이번 선거 말고 그 다음 선거는 좀 더 잘 치르자. 이런 식의 의견도 가능하겠고요. 동시에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원내에서 원래 제1당이 되길 기대했는데 제2당이 됐다라든가 이런 식의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선거가 통째로 잘못되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로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길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까지 한번 살짝 후식같이 곁들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 몰라도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두뇌를 상쾌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